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르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어제 서론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는 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약한 부분을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능한 일인자를 찾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광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늘 다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 교회 안에는 딱 티네 사람, 스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서론에도 언급한 대로 인도의 이 썬다싱 같은 경우는 그의 정기에 보면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할 때 나도 살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윈윈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레마로 꽂혔던 부분이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감히 내가 뭐 나 하나 거두기도 힘든데 누구를 잃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직분을 받고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또 누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로 또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 하나의 급급한 이런 선원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마음껏 체험하는 또 이런 본론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짐을 서로 지는 보금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이 신칭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의인으로 칭함은 받지만 영혼만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원죄 문제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게 저지는 어떤 실수 그런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한 일들이 사실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망망대에 그물을 던진 것 같아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죠. 영적 상태도 다르고 직업이나 믿음 상태 다 다릅니다. 그런 연약함 중에 다양한 문제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데 그러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면 서로가 굉장히 반면교사로 덕이 되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이거를 미숙하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서로 상처도 되고 그 사람도 실족하지만 그 범죄한 그 사람을 보고 누군가는 또 실족을 하겠죠. 정말 영적 도미노처럼 연속적인 그런 실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신학자는 참고로 이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한 교회죠. 이 땅의 유형적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험투성이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이 땅의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죠. 교회가 하나 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계 3장의 옛 습관과 옛 체질의 습관은요. 특징은 율법적인 눈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보면 품어주기보다는 사실은 내 들법보다 남의 티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정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훨씬 익숙하고 훨씬 우리는 이게 편하죠. 자 창세계 3장은 아담의 책임 전과를 보더라도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얘기해도요. 결국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아담에게 바로 그 하와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책임 전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속은 거거든요. 사실 같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이간자, 분리자, 참소자 꼭 그 이름값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스를 꿰도록 정제하게 만들고 상처받은 사람 영적인 침체에 덧빠지게 만들어서 그냥 더 죽게 만드는 겁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든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그 대자법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전주의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고 사실 온유라는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고 나 자신도 그 부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를 삼으라는 겁니다. 자 바로 잡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 범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죠. 우리가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선 안 된다는 세상 말도 있듯이 범죄 자체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넘어진 지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인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허물을 정제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는 그보다 더 큰 허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좋은 사례를 보거나 또 나쁜 사례를 봐도 그것을 반명교사 삼아서 그것을 나에게 정말 영적인 교훈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1800년대 후반에 그 활동했던 무디 목사 무디 목사님이 사실 너무 바쁘니까 기자들의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기자들 앞에서는 기자들이 볼 때는 좀 얄미운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딱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딱 기사를 냈으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러면서 딱 글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디와 함께했던 스태프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막말로 이렇게 그냥 거짓 기사를 썼으니까 무디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웃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나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는 더 교만한 사람인데 어우 이 정도면 기사 잘 써줬네. 그러면서 무디 목사가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 겸손하라는 싸인으로 알고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신을 고의적으로 이런 기사를 쓰면서 깎아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무디 목사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거든요. 나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상대방 진짜 미워요. 100명 붙잡고 물어봐도 다 내 손을 들어줄 정도로 내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기로 원하고 수용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넓히기로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닌 거는 진짜 내가 억울한 거는 하나님은 아셔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또 환경들을 바꿔나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유와 심령 절대 여러분 여러분 인격이나 제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내 인격도 내 의지도 내 감정으로 하면 절대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 영혼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안에 정제받을 실수를 나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런 일들이 가족 간에도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먼 사람이 주는 상처나 그런 허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너무 가까운 내 가족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참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제가 전에 봤던 글 중에 그 로마 병사 이야기 보면 로마가 그 강대국으로서 로마의 길이 모든 나라로 다 통하는 거잖아요. 한 병사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가뜩이나 수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고 온 병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대요. 이 병사는 이미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병사를 가만히 놔두면 패배했던 사람이 그다음에는 더 분발해서 더 강한 군사가 된다. 참 복음적이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것만 아니라면 내 실수가 허물인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강한 군사로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 차마 우리가 그 마음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밑음의 청사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잠시 언급하신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모인 해중들의 관심은 가늠한 여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그냥 죽이고 끝내버릴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회복시킨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시는 데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거친 책망과 이런 말이나 강한 처벌이 그 사람을 바로 잡을 것 같지만 꼭 그것이 일반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 사람을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온유한 심정과 그런 건면이 그런 기도의 배경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소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과중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짊어진다라는 뜻 자체가 멋있더라고요. 진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짐을 벗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도와주는 거 이게 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멋진 뜻이 담겨 있었구나. 자 목사에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뛰어넘느냐 영적 문제다 못 깨달았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짐을 서로 진다 이거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미 인정하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젖을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세례이완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사의 선지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러한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고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이때거든요 정제하고 비판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할 줄 압니다 이때 이런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 정말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 함께 기뻐해 주고 주면서 기뻐해 주고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바보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남의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남의 불행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지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준다 그리고 받아야 기쁨이지 어떻게 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호자고 동역자고 식지윤의 별칭을 가졌던 사람들 함께 기뻐했고요 주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려전서 12장 26절에 지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픈데 다른 지체들이 편하게 잠을 잡니까 온몸이 그쵸 온방을 같이 지새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어야 되는 짐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이 교회 안에 지체로 하나의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형제의 약함을 대신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넓은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져야 된대요 영적인 비유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강대한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의 짐도 있고 또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나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늘 정지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또 함께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우리 교육자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반드시 함께 져야 되는 그 짐들을 또 함께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종교는 자꾸 무거운 짐을 과중에서 지어주지만 복음은요 그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지는 새로운 시작 속에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짐을 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갈라데어 교회의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영적 교만과 정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짐은 충분히 혼자서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이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의미도 있으면 남이 져질 수 없는 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 임형기약과 같은 그런 짐이거든요 즉 개인이 져야 할 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 그래서 존 스트로라는 신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져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의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도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직분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져야 되는 짐을 다루기도 했고 또 개인 각각이 져야 되는 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을 개인에게 전가시킨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져야 할 짐을 직분을 자꾸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무늬만 직분자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서로와 각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꽂혔어요 서로 가야 되지만 또 각각 해야 되는 분명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하나 옆에 반드시 홀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함께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 돼서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홀로 그 짐을 지셨어요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십자가 돼서옥이라는 이 미션을 예수님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신 게 뭐죠 나의 멍해를 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신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쉽고 가벼운 멍해 직분에 또 각각 져야 되는 그 짐이 또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의 영적 폐대가 직분이고 축복의 통로다 늘 단위 목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인 직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또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정신의학자 폴 토르니에가 이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진 비판에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 같고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이성적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원리를 볼 때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탄은 그걸 갖고 말씀 비판하게 많았다니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분들요 똑똑하십니다 정말 다들 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이성적인 것 같고 정말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 비판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정지하 심판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러분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목욕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흠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 피로 씻긴 받고 날마다 변화받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욕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주 광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 공통체 안에 혹시 내가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나가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적인 책임과 또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 이 두 가지 짐들을 여러분들이 미션을 실행하심으로 이번 한 지간도 237 치유 서밋으로 나도 치유받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치유받고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